안녕하세요. 체육기조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걸음 작은 습관이 인생의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딱 한걸음의 힘. 지은이는 미리암 융계, 옹기니는 장혜경, 발행은 갈매나무입니다.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지금과 똑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단순한데요. 재소 변화로 최대 만족을 얻는 것,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병증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행동치료 전문 심리치료사로서 현재 자신에게 해로운 습관을 알아차리고 고쳐나가는 작은 실천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나아가 심리학과 뇌과학에 대한 이해가 더 큰 효과를 낳는 데 착안해 습관의 기술을 연마해왔고, 이 책은 이런 경험을 정리한 습관훈련 마음챙김 워크북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걸음의 작은 변화가 일상에서 큰 변화로 발전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의식을 깨워 작은 성공의 가치를 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분하고 작은 성공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별것 아닌 작은 결정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습관으로 마음을 살피다. 2년 전쯤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알람만 끄고 스마트폰은 켜지 말자고 말이다. 눈 뜨자마자 뉴스를 들여다보는 버릇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외부 자극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되고 싶지 않았다.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다. 그게 뭐 어렵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사이 잠이 덜 깬 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놀라서 얼른 다시 스마트폰을 지워도 이미 머릿속엔 이런저런 요구를 해대는 전자우평과 시끄러운 세상 수식이 가득했다. 평정은 물 건너갔고 결심은 무너졌다. 내일부터 하지 뭐.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나는 어김없이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걸 어쩐다. 나는 꾀를 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켜는 행동이 이미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은 터였다. 나는 아날로그 알람시계를 샀고 밤에 자기 전에 휴대전화를 욕실에 가져다 놓았다. 처음에는 꼭 술을 끊은 알코올 중독자 같았다. 알람시계에 요란한 울림이 싫었고 재깍재깍 시계 가는 소리가 괴로웠으며 뭔가 신경이 곤두서고 괜히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정신없고 불쾌한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기 싫었기에 꾹 참고 견뎠다. 과연 사흘이 지나자 금단현상이 사라졌고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앱으로 아침 명상을 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침대 옆으로 가져다 둘 수 있었다. 물론 비행기 모드로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껏 그 행동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깨고 새롭고 유익한 행동을 내 일상으로 가져왔다. 첫 걸음을 떼는 열쇠는 알아차리기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긍정적인 습관과 행동 방식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일할 때는 사이사이 쉬어주고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고 저녁 5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고 밤 9시 이후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우리는 늘 이런저런 과거와 결심을 해대지만 결국 작심삼일이라 며칠을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아주 멋진 사례가 하나 있다. 내 친구 이야기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자 친구는 문득 그동안 어머니하고 너무 소원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부터는 매일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다. 안 그래도 할 일은 많고 바빠 죽겠는데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기에 그는 꾹 참고 매일 전화를 걸었다.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줄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전화를 한다. 그 사이 어머니는 병이 다 나아 건강해졌지만 매일 통화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심지어 요즘은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하고 허전하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한 습관이다. 나의 스마트폰과 친구의 전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시작해보자. 이 책에서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될 것이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목표로 가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습관이 좋고 어떤 습관이 나쁜지 습관과 행동 패턴은 어떻게 생기는지 왜 어떤 습관들은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는지 당신은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지 습관이 당신의 인성, 생활, 자아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지대를 떠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새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올바른 보상 방법은 무엇인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편해질지 위에 항목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주제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다양한 주제로 실천해볼 거리를 소개할 것이다 변화를 시도하며 실행해보거나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 공책이나 스마트폰에 바로바로 기록해보자 최고의 아이디어는 의외의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법이니까 말이다 내게 거슬리고 괴로운 습관 골라내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가 나는 스마트폰이 문제였다 당신은 어떤 습관이 거슬리고 괴로운가 아침마다 허둥대서 저녁에 집에 오자마자 바로 또 책상으로 달려가서 가만히 하루를 되짚어보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자 깨닫는 것으로 이미 첫 걸음은 떼었다 다음 걸음으로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고민해보자 새로운 습관은 어떤 모습인가 가령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5분 일찍 맞춘다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먼저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쉰다 등이 가능할 것이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적어보자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비결은 마이크로 헤빗 티끌 모아 태산이란 속담이 있다 이 책의 주제에 적용해보면 별것 아닌 작은 행동이 큰 효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헤빗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작게 실행하기도 쉽다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심지어 원자 습관이라는 말을 쓴다 원자는 화학원서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도 하다 뭐 좋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말인가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영국 사이클 감독 데이브 브레일스포드의 성공담을 들려준다 브레일스포드는 영국 프로사이클 팀 스카이의 감독으로 선수들을 몇 차례나 트루드 프랑스에 출전시켜 우승시켰다 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클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메달을 휩쓸었다 어떻게 그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브레일스포드의 신전은 작은 우승의 모음이었다 1%의 개선을 목표로 삼때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작은 승리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확신했다 계속해서 1%가 개선된다면 결국 전체의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이다 가령 그는 어떤 베개가 가장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지 어떤 마사지 젤이 효과가 제일 좋은지 따졌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선수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변화를 유도했고 성공은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입증하였다 브레일스포드의 1% 콘셉트는 우리의 일상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고민해보자 지금 당장 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전체가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미를 뿜어내는 근육질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 번 과일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성공은 오늘 하루 건강한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먹자고 결심한 작은 결정이 이미 성공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 없이 먹어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부터가 이미 성공이다 아주 작은 성공들을 놓치지 말자 마이크로헤빗은 지금 여기에서 목표의 1%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걸음이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걸어가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당장 20층을 다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구간을 늘려가며 목표를 향해 다가가면 될 것이다 또 조깅을 매일 하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당장 최소 5km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산이다 조깅하러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비 오는데도 조깅을 했다면 두 배로 더 칭찬해야 한다 의욕을 북돋기 위해 운동복을 새로 장만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성공을 놓치지 마라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작은 성공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작은 목표를 세워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나 최종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당신이 갑자기 살이 쑥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금연을 했으며 하루아침에 5km를 달리는 것 같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성공 뒤편엔 목표를 향해 걸어온 수많은 작은 걸음이 있었다 그 작은 걸음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순간 목표에 맞는 행동을 했다면 이미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행동을 마이크로의 빛을 깨닫고 자축하면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걸음 찾기 하루에 다섯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자 목표를 이루기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은 무엇인가 가령 당신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해주기 몸에 좋은 음식 먹기 일하는 사이사이 휴식하기 그렇다면 이 순간 당신의 마이크로의 빛은 무엇일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건넌다 장 볼 때나 과자나 초콜릿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담는다 장보기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가져간다 몸에 좋은 음료를 준비해서 일하는 사이사이 마시면서 휴식한다 휴식 시간에는 지난 30분 동안 철회한 일을 모조리 적는다 그럼 자신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4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쉰다 이 작은 호흡의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놀랄 것이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을 뿐이다 습관은 돌에 새긴 법령이 아니라 근육처럼 반복 훈련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훈련을 그치면 근육처럼 쭉 늘어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그러자면 자신의 많은 행동 패턴이 현재의 생활과는 더는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연히 그런 습관들이 삶에 유익할 리가 없고 심지어 얼른 버리고 싶을 만큼 신경에 거슬릴 때도 많을 것이다 살다 보면 쉬지 않고 새로운 숙제가 밀려든다 그래도 우리는 그 대부분을 별 어려움 없이 잘 처리한다 새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제는 당신도 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은지 어렴풋하마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달라진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의 유익함을 따져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유연성을 잃지 않으면 예상치 못했던 일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해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쉬지 않고 도전하면 경험치도 넓어진다 그럼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잘 대처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여유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또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더 오래 행복하다 호기심을 잃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물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모두 만족을 바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정 정도의 불만이 있어야 변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실패의 두려움은 발목을 붙잡는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지금과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안전지대는 편하다 하지만 인생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해야 만족이 있고 힘이 쏟으며 자신감이 생긴다 편안한 소파에서 뒹굴지만 말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한다 오래오래 행복하고 만족하고 싶다면 안전지대를 떠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언제든 힘들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어차피 살다 보면 아무리 떠나고 싶지 않아도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 미리 미리 준비해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안전지대를 떠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겐 변화의 욕구가 있다 그건 우리 유전자에 박힌 진화의 산물이다 몸도 욕망도 기대도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과거 시스템을 박차고 나와 그것과 함께 변해야 한다 새로운 것이 두려울 때마다 미지의 것을 감행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난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발전의 동력이다 이별이나 해고처럼 불행이라 생각되는 변화도 긍정적일 수 있다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며 자신이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보자 스스로 선택한 변화를 한 걸음 한 걸음 실행에 옮긴다면 도전과 변화도 나날이 수월해질 것이다 멋지지 않은가 언젠가는 넓은 지평선이 펼쳐진 장관을 보게 될 것이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겁나는가 이 불안을 기회로 가능성으로 삼아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자 1. 어떤 상황 어떤 일이 겁나는지 적어보자 2.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히 살펴보자 그 일을 계속 시도해보자 겁나는 상황, 장소, 업무, 활동, 사람에게 다가가 보자 3. 겁나는 일을 작은 걸음, 작은 숙제로 잘게 쪼개보자 어떤 숙제를 해치워야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목록으로 적어보자 4. 목록의 첫 걸음을 떼어보자 첫 번째 숙제를 해보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 습관이고 무엇이 나쁜 습관인지는 주관적인 감정에 달려있다 가령 하기 싫은 일은 무조건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미루다가 도저히 더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닥쳐야 겨우 몸을 일으킨다 쫓겨야 효율이 극대화되는 타입이라면 이런 습관도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허둥댈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당신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당신의 기분과 욕구가 결정한다 두뇌에서 습관은 그저 습관일 뿐이다 뇌는 당신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 가령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 것을 입에 넣는 습관이 있다면 뇌는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또 스트레스네 그럼 초콜릿이 필요해 어쨌거나 단 것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테니 뇌는 당신의 습관을 효율적이라고 저장한다 또 같은 상황이 오면 곧바로 그 행동을 풀러낸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손이 초콜릿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행동을 자주 할수록 두뇌 속 연결도 강화된다 자동장치가 두뇌에 더 깊숙한 곳으로 옮겨가서 언젠가부터는 무의식적으로 조종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몸이 쭉 처질 것이고 바지가 맞지 않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 초콜릿 먹는 습관을 깨닫고 나쁜 습관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당신의 두뇌는 좋은 습관이라고 주장한다 설탕은 유익한 것이라고 저장을 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은 빠른 손절이 해다 뭐가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인지는 당신의 내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결정한다 어떤 습관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이 어디서 생겼으며 그것을 버리고 어떤 다른 행동을 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나쁜 습관은 방해가 되는 행동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화가 싫어 핑계와 변명을 들이대며 습관을 지키려고 애쓴다 물론 나쁜 습관을 알아내기 위해 반드시 고통스러울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다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혹시 당신의 행동 중에 눈에 띄는 나쁜 습관이 있는지 물어보라 당신은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주변 사람들은 벌써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한동안 일을 너무 많이 벌렸다 일 욕심이 커서 들어오는 일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끝없이 늘어났다 하루가 끝나면 오늘 처리하려던 일을 다 못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변치 않았다 하지만 일을 그렇게 벌려놨으니 다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어느 날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지적했다 나 같으면 일주일 걸릴 일을 하루에 다 해치우겠다고 하니 너 욕심이 과한 거 아냐 그제야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고 허둥대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었고 그날 이후 욕심을 자제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절을 하기 시작했다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과한 기대를 건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패할 확률도 높고 실망도 크다 당신도 잠시 자신의 욕심을 돌아보지 않겠는가 네 일상 속 습관들 관찰하기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당신의 만족과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신의 해야 할 일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는가 여러 가지가 떠올랐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골라보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떠올려보자 퇴근할 때 당신만의 의식이 있는가 그 습관은 유익한가 퇴근 시간 전부터 일을 손에서 놓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가 아니면 막판 스퍼트를 올려 미친 듯 일하는가 앞서 고른 그 중요한 일에 열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퇴근하기 전에 3분 동안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보자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신념을 지킬 필요는 없다 마음 챙김은 일종의 집중 훈련이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서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다 그를 통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연습을 한다 이런 특별한 형식의 집중은 불교 교리와 명상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심리치료에서도 마음 챙긴 훈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마음 챙김 연습을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하나씩 생각해본다 참나무 다섯 구루가 보이고 그 밑에서 꼬마 셋이 예쁜 색깔 티셔츠를 입고 공놀이를 한다 그 옆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다 다리 한쪽을 쳐든다 파란 하늘에는 검은 구름 하나가 지나간다 당신은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쉰다 위의 사례에서 마음 챙김이란 주변 환경의 인식이다 이렇듯 마음 챙김은 인식을 키운다 당신은 분별심을 버리고 평가하지 않는다 얘들이 참 시끄럽네 저 개는 누구 개야? 왜 혼자 돌아다니며 오줌을 질질 싸는 거야? 아,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민도 걱정도 이 순간에는 내려놓는다 당신은 그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뇌에 잠시 휴식을 선사한다 이런 인식 훈련은 일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정확한 인식은 자기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마침내 변화시킬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정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짜증이 날 수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겁이 날 수도 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속이 쓰리고 어깨가 뭉치고 두통이 생기는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러고 나면 무엇이 이런 반응을 불러오는지 당신을 자극하고 괴롭히는 해묵은 신념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 볼 수 있다 난 재수없는 인간이야 난 절대 못해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아무도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그걸 어디서 알았는가 당신의 신념은 정말 사실일까 어디서 그런 신념이 생겼을까 마음챙김을 통해 신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신념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그것의 진실 여부를 점검할 수가 있다 심지어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신념조차도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수는 없는 법이다 주는 대로 먹어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남자는 평생 세 번만 운다 이런 신념들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말에 진실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가 아니다 고통스럽다면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마음챙김을 훈련하면 자기 생각을 멀찍이서 지켜볼 수 있기에 해묵은 신념이 괜스레 마음을 헤집지는 않았는지 자분히 점검할 수 있다 몸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자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게 행동한다 가령 주는 대로 먹어라 이 말을 예로 들어보자 이 말은 양식은 소중한 것이니 좀 맛이 없더라도 가타를 부리지 말고 참고 먹으라는 뜻이다 전쟁을 겪은 할아버지 세대라면 두 말 없이 수긍할 것이다 먹을 것이기에 늘 배가 고팠으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못 먹을 때를 대비해 먹기 싫어도 억지로 참고 먹어야 할 이유는 없는 시대이다 물론 접시가 넘치게 담아와서 반도 못 먹고 다 남긴다면 낭비여 생각 없는 짓이다 하지만 위의 신념은 뭐든 상관없이 다 먹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지금 우리에겐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몸의 신호를 유념하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만일 생각보다 많이 먹히지 않아서 남겨야 할 상황이라면 싸달라고 해서 집에 가져오면 된다 억지로 꾸역꾸역 먹고 탈이 나는 것보다는 남기는 편이 낫다 마음 챙김은 변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신념을 점검하고 습관의 기원을 추적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매 순간이 기회이다 반복되는 한심한 행동에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그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인지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낙인 찍고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분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생각들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을 주의 깊게 인식하고 깊게 호흡한 후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목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다 난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자 시작해 보는 거야 안 하면 평생 못해 벌떡 일어나서 나가자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기회를 주자 다시 미끄러져 예전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간다 해도 야단치지 말고 짜증내지 말자 지극히 정상이다 오랜 세월을 당신은 그 행동과 신념과 함께 하였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신을 칭찬하고 보상하라 안전지대를 떠나 변화를 시작하려면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가려는 그곳은 신대륙이다 자부심을 지녀라 마음챙김 연습으로 뇌의 휴식 선물하기 마음챙김 연습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연습이다 호흡에 집중하자 숨을 평소보다 조용히 더 깊게 쉰다 폐로 들어온 숨결을 느껴보고 흉곽과 배의 움직임을 느껴보자 걷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앉은 자신의 자세를 자각해보자 호흡의 흐름을 느껴보자 잡념이 떠오르면 잡념임을 인식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여 잡념을 떠나보낸다 이렇게 마음챙김 훈련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가령 자신이 변화하려 노력하지 않고 푸년만 해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정적 신념을 버리고 긍정적 신념을 채우는 연습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자 나의 관심은 어떤 문제로 향하는가 왜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트에 적어두었던 당신의 신념들을 읽어보자 어떤 신념을 버리고 싶은가 버리고 싶은 신념들을 다시 적어보자 그 신념들 대신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적어보자 최소 변화로 최대 만족 도전하기 큰 효과를 내는 작은 걸음들의 목록이 있다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자동으로 몸이 익어 습관으로 굳어질 것이다 자 시작해보자 이 목록에 당신만의 목록을 추가해보자 몸을 더 움직인다 산책을 더 많이 하고 기지개를 더 많이 켜고 좋아하는 운동을 더 많이 해보자 작은 동작도 좋다 일어나면 곧바로 커다란 큰 물잔에 물을 받아 레몬 반 개를 짜 넣어서 마신다 아침 식사 때는 채소, 바나나, 복숭아, 아보카도, 시금치 등을 갈아 마신다 매일 직접 만든 오이, 브로콜리, 샐러리, 당근, 라임, 생강 등 주스를 마신다 커피보다는 녹차나 허브차를 마신다 커피의 카페인은 에너지를 아삭하고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높인다 인공 첨가물, 방부제, 기타 화학물질이 든 식품은 피한다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한다 림프계를 자극하는 줄넘기나 트램펄린을 뛴다 매일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다 가령 공원이나 숲, 호숫가에서 산책한다 맨발로 잔디나 모래, 흙을 밟는다 그럼 몸과 마음이 안정된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밀크, 초콜릿 같이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을 피한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과 열량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날씨가 좋을 때는 점심은 밖에서 해를 받으며 먹는다 그러면 생각이 맑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간식은 딸기처럼 섬유질과 황산화제가 많이 든 식품을 고른다 자세를 바로 하자 특히 앉은 자세에 신경을 쓴다 매일 하루 세 가지 감사할 일을 적어본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다 정직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마음을 다하자 자주 웃는다 웃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책상을 정리한다 일의 능률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미뤘던 일을 목록으로 적어서 가장 하기 싫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 숨을 깊게 쉰다 몸과 내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 에너지가 높아질 것이다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눈다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눈다 말은 신중하게 적게 한다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듣는다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변화의 마음을 연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옹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습관으로 마음을 살피다 2년 전쯤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알람만 끄고 스마트폰은 켜지 말자고 말이다 눈 뜨자마자 뉴스를 들여다보는 버릇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외부 자극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되고 싶지 않았다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다 그게 뭐 어렵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사이 잠이 덜 깬 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놀라서 얼른 다시 스마트폰을 지워도 이미 머릿속엔 이런저런 요구를 해대는 전자우평과 시끄러운 세상 수식이 가득했다 평정은 물 건너갔고 결심은 무너졌다 내일부터 하지 뭐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나는 어김없이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걸 어쩐다 나는 꾀를 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켜는 행동이 이미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은 터였다 나는 아날로그 알람시계를 샀고 밤에 자기 전에 휴대전화를 욕실에 가져다 놓았다 처음에는 꼭 술을 끄는 알코올 중독자 같았다 알람시계에 요란한 울림이 싫었고 쬐깍쬐깍 식에 가는 소리가 괴로웠으며 뭔가 신경이 곤두서고 괜히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정신없고 불쾌한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기 싫었기에 꾹 참고 견뎠다 과연 사흘이 지나자 금단현상이 사라졌고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앱으로 아침 명상을 하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침대 옆으로 가져다 둘 수 있었다 물론 비행기 모드로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껏 그 행동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깨고 새롭고 유익한 행동을 내 일상으로 가져왔다 첫 걸음을 떼는 열쇠는 알아차리기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긍정적인 습관과 행동 방식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일할 때는 사이사이 쉬어주고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고 저녁 5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고 밤 9시 이후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우리는 늘 이런저런 과거와 결심을 해대지만 결국 작심삼일이라 며칠을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아주 멋진 사례가 하나 있다 내 친구 이야기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자 친구는 문득 그동안 어머니하고 너무 소원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부터는 매일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다 안 그래도 할 일은 많고 바빠 죽겠는데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기에 그는 꾹 참고 매일 전화를 걸었다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줄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전화를 한다 그 사이 어머니는 병이 다 나아 건강해졌지만 매일 통화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심지어 요즘은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하고 허전하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한 습관이다 나의 스마트폰과 친구의 전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시작해보자 이 책에서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될 것이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목표로 가는 길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습관이 좋고 어떤 습관이 나쁜지 습관과 행동 패턴은 어떻게 생기는지 왜 어떤 습관들은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는지 당신은 어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지 습관이 당신의 인성, 생활, 자아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지대를 떠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새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올바른 보상 방법은 무엇인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편해질지 위에 항목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주제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다양한 주제로 실천해 볼 거리를 소개할 것이다 변화를 시도하며 실행해 보거나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 공책이나 스마트폰에 바로바로 기록해 보자 최고의 아이디어는 의외의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법이니까 말이다 내게 거슬리고 괴로운 습관 골라내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가 나는 스마트폰이 문제였다 당신은 어떤 습관이 거슬리고 괴로운가 아침마다 허둥대서 저녁에 집에 오자마자 바로 또 책상으로 달려가서 가만히 하루를 되짚어보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자 깨닫는 것으로 이미 첫 걸음은 떼었다 다음 걸음으로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고민해보자 새로운 습관은 어떤 모습인가 가령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5분 일찍 맞춘다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먼저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창문을 열고 숨을 크게 쉰다 등이 가능할 것이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적어보자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비결은 마이크로 헤빗 티끌 모아 태산이란 속담이 있다 이 책의 주제에 적용해보면 별것 아닌 작은 행동이 큰 효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헤빗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작게 실행하기도 쉽다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심지어 원자 습관이라는 말을 쓴다 원자는 화학원서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도 하다 뭐 좋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말인가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영국 사이클 감독 데이브 브레일스포드의 성공담을 들려준다 브레일스포드는 영국 프로사이클 팀 스카이의 감독으로 선수들을 몇 차례나 투르드 프랑스에 출전시켜 우승시켰다 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클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메달을 휩쓸었다 어떻게 그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브레일스포드의 신전은 작은 우승의 모음이었다 1%의 개선을 목표로 삼때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작은 승리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확신했다 계속해서 1%가 개선된다면 결국 전체의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이다 가령 그는 어떤 베개가 가장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지 어떤 마사지 젤이 효과가 제일 좋은지 따졌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선수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변화를 유도했고 성공은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입증하였다 브레일스포드의 1% 콘셉트는 우리의 일상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고민해보자 지금 당장 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전체가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미를 뿜어내는 근육질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 번 과일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성공은 오늘 하루 건강한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먹자고 결심한 작은 결정이 이미 성공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 없이 먹어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부터가 이미 성공이다 아주 작은 성공들을 놓치지 말자 마이크로헤빗은 지금 여기에서 목표의 1%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걸음이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걸어가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당장 20층을 다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구간을 늘려가며 목표를 향해 다가가면 될 것이다 또 조깅을 매일 하자고 결심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당장 최소 5km는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조깅하러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비 오는데도 조깅을 했다면 두 배로 더 칭찬해야 한다 의욕을 북돋기 위해 운동복을 새로 장만하거나 친구와 약속을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성공을 놓치지 마라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작은 성공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작은 목표를 세워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나 최종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당신이 갑자기 살이 쑥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금연을 했으며 하루아침에 5km를 달리는 것 같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모든 성공 뒤편엔 목표를 향해 걸어온 수많은 작은 걸음이 있었다 그 작은 걸음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순간 목표에 맞는 행동을 했다면 이미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행동을 마이크로의 빛을 깨닫고 자축하면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걸음 찾기 하루에 다섯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은 무엇인가 가령 당신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해주기 몸에 좋은 음식 먹기 일하는 사이사이 휴식하기 그렇다면 이 순간 당신의 마이크로의 빛은 무엇일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건넨다 장볼 때나 과자나 초콜릿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담는다 장보기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가져간다 몸에 좋은 음료를 준비해서 일하는 사이사이 마시면서 휴식한다 휴식 시간에는 지난 30분 동안 철회한 일을 모조리 적는다 그럼 자신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4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쉰다 이 작은 호흡의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놀랄 것이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을 뿐이다 습관은 돌에 새긴 법령이 아니라 근육처럼 반복 훈련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훈련을 그치면 근육처럼 쭉 늘어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그러자면 자신의 많은 행동 패턴이 현재의 생활과는 더는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연히 그런 습관들이 삶에 유익할 리가 없고 심지어 얼른 버리고 싶을 만큼 신경에 거슬때도 많을 것이다 살다 보면 쉬지 않고 새로운 숙제가 밀려든다 그래도 우리는 그 대부분을 별 어려움 없이 잘 처리한다 새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제는 당신도 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은지 어렴풋하마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달라진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의 유익함을 따져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유연성을 잃지 않으면 예상치 못했던 일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해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쉬지 않고 도전하면 경험치도 넓어진다 그럼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잘 대처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여유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또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더 오래 행복하다 호기심을 잃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물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모두 만족을 바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정 정도의 불만이 있어야 변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실패의 두려움은 발목을 붙잡는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지금과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안전지대는 편하다 하지만 인생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해야 만족이 있고 힘이 쏟으며 자신감이 생긴다 편안한 소파에서 뒹굴지만 말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한다 오래오래 행복하고 만족하고 싶다면 안전지대를 떠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언제든 힘들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어차피 살다 보면 아무리 떠나고 싶지 않아도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 미리 미리 준비해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안전지대를 떠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겐 변화의 욕구가 있다 그건 우리 유전자에 박힌 진화의 산물이다 몸도 욕망도 기대도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과거 시스템을 박차고 나와 그것과 함께 변해야 한다 새로운 것이 두려울 때마다 미지의 것을 감행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난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발전의 동력이다 이별이나 해고처럼 불행이라 생각되는 변화도 긍정적일 수 있다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며 자신이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보자 스스로 선택한 변화를 한 걸음 한 걸음 실행에 옮긴다면 도전과 변화도 나날이 수월해질 것이다 멋지지 않은가 언젠가는 넓은 지평선이 펼쳐진 장관을 보게 될 것이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겁나는가 이 불안을 기회로 가능성으로 삼아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자 1. 어떤 상황 어떤 일이 겁나는지 적어보자 2.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히 살펴보자 그 일을 계속 시도해보자 겁나는 상황 장소 업무 활동 사람에게 다가가 보자 3. 겁나는 일을 작은 걸음 작은 숙제로 잘게 쪼개보자 어떤 숙제를 해치워야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목록으로 적어보자 4. 목록의 첫 걸음을 떼어보자 첫 번째 숙제를 해보자 5.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무엇이 좋은 습관이고 무엇이 나쁜 습관인지는 주관적인 감정에 달려있다 가령 하기 싫은 일은 무조건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미루다가 도저히 더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닥쳐야 겨우 몸을 일으킨다 쫓겨야 효율이 극대화되는 타입이라면 이런 습관도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허둥대를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당신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당신의 기분과 욕구가 결정한다 두뇌에서 습관은 그저 습관일 뿐이다 뇌는 당신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 가령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 것을 입에 넣는 습관이 있다면 뇌는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또 스트레스네 그럼 초콜릿이 필요해 어쨌거나 단 것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테니 뇌는 당신의 습관을 효율적이라고 처장한다 또 같은 상황이 오면 곧바로 그 행동을 풀러낸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손이 초콜릿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행동을 자주 할수록 두뇌 속 연결도 강화된다 자동 장치가 두뇌에 더 깊숙한 곳으로 옮겨가서 언젠가부터는 무의식적으로 조종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몸이 쭉 처질 것이고 바지가 맞지 않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 초콜릿 먹는 습관을 깨닫고 나쁜 습관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당신의 두뇌는 좋은 습관이라고 추장한다 설탕은 유익한 것이라고 저장을 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은 빠른 손절이 해다 뭐가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인지는 당신의 내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결정한다 어떤 습관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이 어디서 생겼으며 그것을 버리고 어떤 다른 행동을 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나쁜 습관은 방해가 되는 행동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화가 싫어 핑계와 변명을 들이대며 습관을 지키려고 애쓴다 물론 나쁜 습관을 알아내기 위해 반드시 고통스러울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다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혹시 당신의 행동 중에 눈에 띄는 나쁜 습관이 있는지 물어보라 당신은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주변 사람들은 벌써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한동안 일을 너무 많이 벌렸다 일 욕심이 커서 들어오는 일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끝없이 늘어났다 하루가 끝나면 오늘 처리하려던 일을 다 못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변치 않았다 하지만 일을 그렇게 벌려놨으니 다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어느 날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지적했다 나 같으면 일주일 걸릴 일을 하루에 다 해치우겠다고 하니 너 욕심이 과한 거 아냐 그제야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고 허둥대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었고 그날 이후 욕심을 자제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절을 하기 시작했다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과한 기대를 건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패할 확률도 높고 실망도 크다 당신도 잠시 자신의 욕심을 돌아보지 않겠는가 네 일상 속 습관들 관찰하기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당신의 만족과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신의 해야 할 일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는가 여러 가지가 떠올랐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골라보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떠올려보자 퇴근할 때 당신만의 의식이 있는가 그 습관은 유익한가 퇴근 시간 전부터 일을 손에서 놓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가 아니면 막판 스퍼트를 올려 미친 듯 일하는가 앞서 고른 그 중요한 일에 열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퇴근하기 전에 3분 동안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보자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신념을 지킬 필요는 없다 마음챙김은 일종의 집중 훈련이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서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다 그를 통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연습을 한다 이런 특별한 형식의 집중은 불교 교리와 명상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심리치료에서도 마음챙긴 훈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마음챙김 연습을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하나씩 생각해 본다 참나무 다섯 그루가 보이고 그 밑에서 꼬마 셋이 예쁜 색깔 티셔츠를 입고 공놀이를 한다 그 옆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다 다리 한쪽을 쳐든다 파란 하늘에는 검은 구름 하나가 지나간다 당신은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쉰다 위의 사례에서 마음챙김이란 주변 환경의 인식이다 이렇듯 마음챙김은 인식을 키운다 당신은 분별심을 버리고 평가하지 않는다 얘들이 참 시끄럽네 저 개는 누구 개야 왜 혼자 돌아다니며 오줌을 질질 싸는 거야 아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민도 걱정도 이 순간에는 내려놓는다 당신은 그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뇌에 잠시 휴식을 선사한다 이런 인식 훈련은 일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정확한 인식은 자기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마침내 변화시킬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정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짜증이 날 수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겁이 날 수도 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속이 쓰리고 어깨가 뭉치고 두통이 생기는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러고 나면 무엇이 이런 반응을 불러오는지 당신을 자극하고 괴롭히는 해묵은 신념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 볼 수 있다 난 재수 없는 인간이야 난 절대 못해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아무도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그걸 어디서 알았는가 당신의 신념은 정말 사실일까 어디서 그런 신념이 생겼을까 마음챙김을 통해 신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신념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그것의 진실 여부를 점검할 수가 있다 심지어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신념조차도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수는 없는 법이다 주는 대로 먹어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남자는 평생 세 번만 운다 이런 신념들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말에 진실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가 아니다 고통스럽다면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마음챙김을 훈련하면 자기 생각을 멀찍이서 지켜볼 수 있기에 해묵은 신념이 괜스레 마음을 헤집지는 않았는지 차분히 점검할 수 있다 몸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자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게 행동한다 가령 주는 대로 먹어라 이 말을 예로 들어보자 이 말은 양식은 소중한 것이니 좀 맛이 없더라도 가타를 부리지 말고 참고 먹으라는 뜻이다 전쟁을 겪은 할아버지 세대라면 두 말 없이 수긍할 것이다 먹을 것이기에 늘 배가 고팠으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못 먹을 때를 대비해 먹기 싫어도 억지로 참고 먹어야 할 이유는 없는 시대이다 물론 접시가 넘치게 담아와서 반도 못 먹고 다 남긴다면 낭비여 생각 없는 짓이다 하지만 위의 신념은 뭐든 상관없이 다 먹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지금 우리에겐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몸의 신호를 유념하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만일 생각보다 많이 먹히지 않아서 남겨야 할 상황이라면 싸달라고 해서 집에 가져오면 된다 억지로 꾸역꾸역 먹고 탈이 나는 것보다는 남기는 편이 낫다 마음챙김은 변하러 가는 첫걸음이다 신념을 점검하고 습관의 기원을 추적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매 순간이 기회이다 반복되는 한심한 행동에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그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인지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낙인 찍고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분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생각들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을 주의 깊게 인식하고 깊게 호흡한 후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목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다 난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자 시작해보는 거야 안 하면 평생 못해 벌떡 일어나서 나가자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기회를 주자 다시 미끄러져 예전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간다 해도 야단치지 말고 짜증내지 말자 지극히 정상이다 오랜 세월을 당신은 그 행동과 신념과 함께 하였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신을 칭찬하고 보상하라 안전지대를 떠나 변화를 시작하려면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가려는 그곳은 신대륙이다 자부심을 지녀라 마음챙김 연습으로 뇌휴식 선물하기 마음챙김 연습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연습이다 호흡에 집중하자 숨을 평소보다 조용히 더 깊게 쉰다 폐로 들어온 숨결을 느껴보고 흉곽과 배의 움직임을 느껴보자 걷거나 서있거나 누워있거나 앉은 자신의 자세를 자각해보자 호흡의 흐름을 느껴보자 잡념이 떠오르면 잡념임을 인식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여 잡념을 떠나보낸다 이렇게 마음챙김 훈련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가령 자신이 변화하려 노력하지 않고 푸년만 해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방해가 되는 습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신념을 버리고 긍정적 신념을 채우는 연습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자 나의 관심은 어떤 문제로 향하는가 왜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트에 적어두었던 당신의 신념들을 읽어보자 어떤 신념을 버리고 싶은가 버리고 싶은 신념들을 다시 적어보자 그 신념들 대신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적어보자 최소 변화로 최대 만족 도전하기 큰 효과를 내는 작은 걸음들의 목록이 있다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자동으로 몸이 익어 습관으로 굳어질 것이다 자 시작해보자 이 목록에 당신만의 목록을 추가해보자 몸을 더 움직인다 산책을 더 많이 하고 기지개를 더 많이 켜고 좋아하는 운동을 더 많이 해보자 작은 동작도 좋다 일어나면 곧바로 커다란 큰 물잔에 물을 받아 레몬 반개를 짜 넣어서 마신다 아침 식사 때는 채소, 바나나, 복숭아, 아보카도, 시금치 등을 갈아 마신다 매일 직접 만든 오이, 브로콜리, 샐러리, 당근, 라임, 생강 등 주스를 마신다 커피보다는 녹차나 허브차를 마신다 커피, 카페인은 에너지를 앗아가고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높인다 인공 첨가물, 방부제, 기타 화학물질이 든 식품은 피한다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한다 림프계를 자극하는 줄넘기나 트램펄린을 띈다 매일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다 가령 공원이나 숲, 호숫가에서 산책한다 맨발로 잔디나 모래, 흙을 밟는다 그럼 몸과 마음이 안정된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밀크, 초콜릿 같이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을 피한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과 열량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날씨가 좋을 때는 점심은 밖에서 해를 받으며 먹는다 그러면 생각이 맑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간식은 딸기처럼 섬유질과 황산화제가 많이 든 식품을 고른다 자세를 바로 하자 특히 앉은 자세에 신경을 쓴다 매일 하루 세 가지 감사할 일을 적어본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다 정직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마음을 다하자 자주 웃는다 웃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책상을 정리한다 일의 능률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미뤘던 일을 목록으로 적어서 가장 하기 싫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 숨을 깊게 쉰다 몸과 뇌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 에너지가 높아질 것이다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눈다 말은 신중하게 적게 한다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듣는다 자신과 남을 용서하고 변화의 마음을 연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옹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 한걸음의 힘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